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5일 새벽 1시를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심야 방송을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 청남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충북 5.18 민중항쟁 42주년 행사 우연회가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동상에 가시철선을 설치하다가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가시철선을 또 다시 철거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2주년 행사 우연회 소속 회원 한 10여 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목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에 가시철선을 설치했고요 동상 안내판에도 가시철선을 똘똘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 직원들하고 실강의를 좀 벌였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달려와서 출동하니까 바로 가시철선을 자진 철거한 뒤에 현장을 떠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2020년도 11월에도 순환을 당한 바 있어요 줄톱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상 목 부위 3분의 1가량을 훼손한 바 있고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법으로 체포돼 가지고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별세했죠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은 또 전두환 대통령 법의 심판까지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상에다가 가시철선까지 설치하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다운 성숙도 이런 걸 볼 때 더 이상의 이런 훼손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상을 보면서 말이죠 각자 자기의 정치적인 사유에 따라서 비판을 하고 얼마든지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동상을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짓밟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요 이번에는 현직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살아있는 분이에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시위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요 여기에서 계속되는 시위에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거기 주민들은 한 10여 명이 벌써 정신병원까지 가는 사태가 지금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할 양산경찰서에서는요 집회 금지 통보를 또 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오는데 시위자들은 왜 전라도로 오지 여기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느냐 전라도로 왔으면 아주 잘 모셨을 텐데 편하실 텐데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첫째는 시위 형태가 말이죠 과격하다는 겁니다 욕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지나치겠다는 겁니다 확성기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또 일부 시위자들은요 간첩에게 어떤 표현이 지나치겠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정의 진리혁명당 소속이라고 하는 남성인데 간첩,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이거죠 어떤 표현이 지나치겠느냐 나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구속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 때 지운 죄를 달게 받게 하려고 왔고 백신 부동산, 잘못된 정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욕으로도 분이 안 풀린다 이러한 비평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위대가 또 살인파악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평산 마을 주민들은요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욕설의 분출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상일 사진작가는 작업실 건물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현수만 걸었더니 보수단체가 지나가면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더라 이런 또 어려움, 불만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국, 국민교육헌장 반복적으로 야간에 말이죠 확성기를 통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주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소까지 하고 있고 또 민지당 의원들은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요 또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러한 양산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요 여전히 그야말로 시위 양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전라도로 가라 나쁜 xx다 이렇게 욕설 고성까지 쏟아지는 그런 시위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조정하도록 자체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경찰 차원에서 법으로만 대응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 그 다음에 사회치도 증인사들이 나서서 이거는 일정 부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송영길 대표 결국은 이제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제 말이죠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자기 뭐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선거 캠프 사무실 정리했는데요 캠프 사무실 정리하는 일을 도왔는데 캠프 빌딩 이름이 피닉스 즉 불사조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더 멋진 새로운 피상을 확신합니다 다시 따뜻한 봄은 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불사조 응원합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이러한 지지자의 응원 댓글까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캠프 빌딩 이름이 본래부터가 피닉스래요 그러니까 이 빌딩을 찾은 것도 내가 진다 이거 뭐 바보 아닌 이상은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진다고 해서 내가 그냥 바로 정식 전개를 떠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할 때서부터 작심하고 이런 건물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뭐 설이 많아요 본래부터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고 성상남 문제로 인해서 조기 사퇴할 것이다 중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두 개의 큰 선거를 이기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이긴 당 대표로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또 여론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도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것을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뭐 잘못된 표현이다 아니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당 대표가 그냥 이준석 대표 욕하는 거 좋아요 저도 비판도 할 때는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비판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을 갔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이 바로 뭐냐 성상납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24일경에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지금 가세연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증거인멸할 것 같으면 왜 그게 말이나 되냐 얼토당타는 얘기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열리면 공개로 토의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천 개혁 문제 당당히 혁신 의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요 2024년도 공천에 윤회관들의 의중이 미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통화일보와 인터뷰 내용에서 대답한 걸 보면 사람을 내 사람을 집어넣는 것하고 정권 성공은 결코 관계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폐해 진격탄을 맞아서 정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역대 새 정부를 보며 가장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회관이 자기 당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요 역량이 있으면 믿을 수 있고 역량이 부족하면 못 맡을 것이다 다만 당당 대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굴까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여러분들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뭐 쉬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기든 시든 내 세력만 만들려고 할 때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앞으로 어떤 역할 하는 게 좋으냐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혁신하는 두 글자만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전당 대회는 결국 비전 승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 의원 당권 가능성 당 대표가 안 될 거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절대 당을 혁신 못한다 이번 선거 때 보면 선거 전반부는 이 의원의 명분 없는 출바 후반부는 이 의원이 공약한 김포공항 폐항 논란이 전부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화일보 인터뷰 말미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하냐 이렇게 부르니까 조심스럽지만 굉장한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 크게 입문해야 한다 보수 정당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이라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에 두고 정계 입문할 게 아니라 정치판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험자가 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입문하라 이 얘기 그리고 만약 한 장관이 정치를 결심한다면 그에 걸맞는 무의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좋겠다 2년 뒤에 국민의힘 우세의 지역이자 대검이 있는 서초 출마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데는요 타워팰리스 대치동에 살고 있지만 다모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속 서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의원과 관련된 얘기 윤해관 얘기를 보면 본인이 어디에 지금 지점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해관 지나치게 자극도 안 해 안철수도 지나치게 자극도 안 해요 한동훈 장관도 지나치게 자극도 안 해 그러면서 경계의 심리는 분명히 두고 있어요 경계의 심리 크게 힘을 하라 그리고서 또 서초에서는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윤해관들 공천 개입 그렇게 쉽게 못할 것이다 당권 맞을 것이다 당권 쉽게 장악하려고 달려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면 견제 물론 견제에 방점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 가장 큰 것이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우연회 회의인데 이 징계의 수위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명 정치 생명을 결론될 것이다 왜냐면요 징계의 수위가요 제명도 있고 탈당을 권고도 하는 것도 있고 당헌권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고 경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가 제일 나죠 그 다음에 당헌권 정지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제명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징계를 받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성상납 의혹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의 징계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징계 윤리결정은 어차피 최고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을 두 번 큰 선거에서 이기한 공적 이걸로 볼 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한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수위의 징계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게 전반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강용석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가세현 변호사 강용석은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 떳떳하다 공개와 윤리를 열어라 이렇게 한 거에 관해서 아 그래? 지금 증인이 6명이 넘는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가짜 뉴스다 라고 판단이 될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향응 금품 제공을 한 사람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 다음에 김아무아무개 장이사 여러 명으로 이들은 2016년도 검찰 수사 그 다음에 재판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준석 성접대 금품 제공 진술하고 있다 이 내용이 가세현에서 폭리하자 이준석이 가장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것은 장이사였고 측근인 정부실장 김책론을 통해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가짜 사신확인서를 장이사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핵심 창고인 증인은 5,6명이 되는 없는데 한두 명의 입을 막는다고 사건이 덮어질 수는 없다 이준석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환호를 가리는 짓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윤의 24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위가 정치생명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안보 관련 뉴스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바로 4일 날 오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아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 그리고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직접 참배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 6월 경홍원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전 총리도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했어요 2017년도 6월에 그런데 제2연평해전 전적비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총리는 왜 참배를 했나 올해가요 제2연평해전 발발 20주년 해군이고 최근에 북한의 도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맞선 영웅들을 기르고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방문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총리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북한의 도발 친구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지금 현재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그야말로 한덕수 총리 9년 만에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방문한 것처럼 지난 2017년도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말이죠 한미연합해군훈련이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4년 7개월 만에 핵항공모함을 통원해서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한 것 이런 연합훈련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드립된 연합훈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 통원했고요 참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 합의 즉 한반도와 주변에서 훈련 범위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게 합의한지 12일 만에 훈련이 이뤄졌다 이 점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부터 3일, 4일까지 3일간에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항공맘을 동원한 것 2017년도 11월에 그야말로 전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최고도로 높아졌을 때죠 4년 7개월 만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하자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 군사동맹이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러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창에 발표한 얘기를 보면요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토발에도 단원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간의 강한 의지 그리고 또 한편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미는 앞으로도 공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만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참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탁장 억제 공약 재확인 그리고 영합 훈련 범위 규모 합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 차원의 원칙적 대응을 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을 강력히 준수한다고 하는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 어설프게 건들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애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